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의 Q&A 3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3일 김희재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뉴 브이로그 에피소드 11 두둥 희재의 특급 비밀이 밝혀진다! Q&A 3탄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김희재씨는 혼자 자취하면서 힘든 점과 좋은 점을 소개했습니다. 자취 1년차라던 김희재씨는 워낙 먹는 것은 잘 챙겨드시는 김희재씨라 먹는 것에 관해서는 불편하지 않고 역시 청소가 힘들다고 합니다. 김희재씨는 쌓아두고 아 귀찮아 이따야 하지?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라며 불편한 점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으로는 역시 저만의 개인 공간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 마음 자체가 되게 편안하다며 자취의 매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제일 잘했던 과목에 대해 김희재씨는 음악 과목을 제일 잘하고 좋아했다며 역시 김스타다운 멤버를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 과목으로 국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어휘 능력에 있어 탁월한 재능을 가진 김희재씨에게는 국어 또한 좋아하는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밸런스 게임이 이어졌는데요. 호불호가 명확히 갈릴만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어 김희재씨는 빠르게 밸런스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중 후라이드를, 민초단과 반민초단을, 반민초단을, 평생 옷 공짜와 평생 음식 공짜 중 평생 음식 공짜를, 에어컨 없는 겨울과 난방 없는 겨울 중에서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정지화면을 연출하더니 이내 에어컨 없는 여름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희재씨의 끼와 재능이 대박이신데, 과연 김희재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떤 태몽을 꾸셨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김희재씨는 자신의 어머니께서 태몽으로 호랑이를 보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사이의 친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김희재는 단호하게 남녀 사이의 친구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는데요. 김희재씨는 친구가 되기 위해선 어느정도 호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일단 한명 혹은 양쪽 다 어느정도 호감을 가지고 친구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사랑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김희재씨가 요즘 빠진 간식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얼마전 브이로그에서 간식으로 고구마 칩을 먹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후 술안주로 안성맞춤인 간식을 찾았다며 김부각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번 강조하면서 추천할 만큼 인상깊고 맛있게 드셨던 것 같아서 괜히 저도 굉장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배워보고 싶은 게 있냐는 질문에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뭔가 역동적인 스코어 다이빙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 또한 배워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김희재씨가 연기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이후 근육을 만들기 위해 PT를 다니던 김희재씨는 언제쯤 오픈냐는 질문에 김희재씨는 굉장히 죄송한 얼굴로 오픈 못한다며 울상한 얼굴을 보였는데요. PT 3번밖에 가지 않았다면 아쉽게도 올해 오픈은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선 쉬는 날에는 보통 뭐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서 김희재씨는 집돌이의 면모를 보여주며 집을 사랑한다고 말해 팬들의 훈훈한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 밖으로 드라이브를 자주 나간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끝으로 인사를 나눈 뒤 영상을 마쳤으면 끝내기 전 앞으로 소소한 일상들을 차근차근 공개해 나갈 것이며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를 자아냈습니다. 김희재씨 꼭 빨리 내주세요.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김희재씨가 빛나는 미모로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은 지난 2일 서울콘서트 직구 탑6 전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연 속 김희재씨는 핑크빛 슈트를 입고 잘생긴 얼굴을 한껏 과시했는데요. 로매틱한 헤어에 나극시 웃는 김희재씨의 미소가 팬심을 설레게 했습니다. 또한 김희재씨는 팬들에 대한 다정한 애정 표현으로 폭우 속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김희재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스터트롯 서울콘서트 두 번째 날 트렌딩 중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먼 길 오시는 우리 희랑빛 빛길 조심해서 오세요. 라며 비가 내린 가운데 미스터트롯 서울 공연에 올 팬들을 걱정했습니다. 김희재씨는 오늘같이 비가 와 많이 오는 날 드라이버 희는 드라이브를 떠나야 하는데 못가다 잠시 산책 다녀왔어요. 그래서 희의티은 잠시라도 비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라며 우리 희랑별도 잠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해요 내님들아 라고 애정을 전했습니다. 김희재씨는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무대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미모를 발산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희재씨는 장맛비를 입게 하는 환한 미소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김희재씨는 비가 내린 가운데 V자를 한 손가락에 영상을 더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여야 하는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하시는 김희재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배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